우리나라의 고3 학생, 박건유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 대학 진학을 꿈꾸는 박건유 학생은 입학 지원서를 쓸 때 남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당연히 대학 전교수들이 가르치니까 제가 학교에서 하는 생물이나 일반 과학 수업에 비해 더 심도가 깊고 더 힘들지만 그런 반면에 대해서 교수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또 이렇게 이해심이 넓고 커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끝까지 어떻게든 설명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의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 유전학, 분자생물학 코스의 실험실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한다. 실험 과제는 이스트 배양이다. 이스트는 빵을 만드는 재료이자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생물. 학생들은 직접 세포를 배양해 이스트의 속성을 파악한다. 학생들은 망설이지 않고 질문을 한다. 그 때 그런데 여기 건설가 모든 역할 것이다. 일반 opp성् scale의 변화. 네 싶은 것들을 общ dragon하기. 이것은 사태의 부자와 개진을 음란 안에 MBLY that the observer matters that doing experimental work discovering something about ideas in biology are shown by experiments so in so doing you need to learn how to be objective you need to know what to care about what to see that's important what isn't important you need to be able to say i don't know this and not hide it's just not hiding it's just not hiding it's just not hiding 교수는 늘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을 강조한다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없다 on one plate you may see it on your plates but on some plates up here we're seeing something very interesting we're seeing two white strains which make a pink color at the intersection do you know what that would mean? how could you have a what? yes one strain has a mutated GV and one strain has a mutated GW yes this one is like a red strain 때로 영리한 학생들은 난해한 질문에도 척척 답을 내놓는다 그런 친구를 보며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학생들 columbia 대학교의 여름 캠프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이곳에 오기 위해 학생들은 두 개의 추천서와 성적표 그리고 에세이를 제출했다 합격 여부는 서류로 결정된다 에세이가 좀 관건이예요 에세이가 좀 관건이에요 그때 에세이를 준비할 때 그 이렇게 너무 자기를 자신의 그런 인생사를 너무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거기서 그 질문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딱딱 대답하고 그리고 또 항상 모든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물어본 의도 무엇이냐 하면서 생각,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에세이에 좀 더 그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캠프에 올 때만 해도 걱정이 산더미 같았던 학생들 그러나 막상 캠프에 와선 근심을 덜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1779년 미국 최초의 종학대학교로 인가받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흔히 유펜으로 불리는 이 학교 또한 아이비리그에 속한다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학교를 설립했다 유펜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대상의 교육과정에서 인문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철학과 문학, 예술, 정치학 등 수준 높은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유펜의 예비대학 캠프 다른 대학과 달리 대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는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그 시작은 퍼블릭 스피킹 수업이다 설명랜 디스크